초반 사연 미형성 저 메이 만 teen 심의는요 그 메이를 위해서 열심히 드라마를 집어서 최근에 드라마 끝날 무렵쯤에 이제 또 앨범 준비를 마이 컬렉션 준비를 또 해서 여러분들께 색다른, 재미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. Q. 어떤 앨범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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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? 약간 예술적인 약간 그런 아트의 그런 갤러리 이제 또 타이틀곡이 갤러리입니다. 그래서 약간 명화 안에 있는 약간 그런 종합같은, 종합같은 느낌으로다가 명화 속에 있는 사람이다. 약간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옷도 이렇게 이쁘게 잘 입었고요.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. 이번 갤러리는 펑키한 리듬을 베이스로 한 미디엄 팝 댄스 장르고요. 뭔가 특별석에서 오직 너만을 위한 명화, 갤러리 예술 작품을 너에게만 보여주겠다는 그런 저의 당찬 포부가 담겨있는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퍼포먼스가 담겨있는 약간 팝핀도 감미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조금 더 알찬 퍼포먼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서 막 뭐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펑키인이 감미되어 있는 하.. 댄스이미 SILVER SIT IN A SPENITISH SIT IN A SPENITISH SIT IN A SPENITISH SIT IN A SPENITISH 난 너만의 월컵 이 공간을 채워 새 내 영원한 룸을 줘와 함께 만든 Crowley Light 쏟아져 머리 위, 컬러管 오왕과 스텝을 먹기를 알잖아 뭐 뭐나 토끼, 때 뭐 멀리, 높이 이 노래가 없어졌어요? 아니요 아니요 이거 만년필 정황 만년필인가 혹시? 그죠? 지시이지 않죠 텐션감을 잃지 않는다 네 텐션감을 잃지 않는다 그게 저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텐션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일부러라도 텐션을 계속 올리려는 습관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선택해서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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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 워! 네 네! 오늘도 이렇게 뮤비 촬영이 끝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크로마라서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팬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훌륭하신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멋지고 이쁘게 아주 아름답게 황홀하게 또 이 CG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열심히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를 해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멋지게 보답하는 메이만의 지윤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